고맙습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좋은 아침이에요 좋은 아침이에요 좋은 아침이에요 좋은 오후예요 좋은 저녁이에요 좋은 저녁이에요 좋은 저녁이에요 спокойной ночи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어때요? 잘 지냈어? 잘 지냈어? 잘 지냈어? 잘 지냈어요? 잘 지냈어요? 잘 지냈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잘 지냈어? 잘 지냈어요 나쁘지 않아요 저는 잘 지내요 저는 잘 지내요 좋지 않아요 좋지 않아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나중에 봐 나중에 봐 나중에 봐 나중에 봬요 나중에 봬요 나중에 봬요 아 왜 당신은 어때요 당신은 어때요 당신은 어때요 어떻게 지냈어요 지금까지 어떻게 지냈어요 지금까지 어떻게 지냈어요 ничего 별일 없어요 별일 없어요 별일 없어요 엄청 바쁘게 지냈어요 엄청 바쁘게 지냈어요 엄청 바쁘게 지냈어요 반가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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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봬요 또 봬요 또 봬요 또 봬요 내일 봬요 내일 봬요 내일 봬요 옴 조심하세요 나 네 네 네 네 네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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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너 Может быть 아마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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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Спасибо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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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пожалуйста 천만에요 천만에요 제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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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извините меня 실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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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시인가요 실례합니다 몇 시인가요 실례합니다 실례합니다 몇 시인가요 실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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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어머니 문제 없어요 문제 없어요 문제 없어요 문제 없어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아랍어를 할 수 있어요? 아랍어를 할 수 있어요? 영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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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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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하지 못했어요 다시 한 번 말해줄래요? 다시 한 번 말해줄래요? 다시 한 번 말해줄래요? 더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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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해줄래요? 저게 뭐에요? 저게 뭐에요? пожалуйста, запишите это 적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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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Как вы говорите hello на немецком языке? Догил어로 안녕은 어떻게 말해요? Догил어로 안녕은 어떻게 말해요? 독ил어로 안녕은 어떻게 말해요? Где ты? 어디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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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Я дома 일하고 있어요 일하고 있어요 일하고 있어요 일하고 있어요 직업이 뭐예요? 직업이 뭐예요? 직업이 뭐예요? 직업이 뭐예요? 직업이 뭐예요? Я учитель 선생님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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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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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를 배우고 싶어요 영어를 배우고 싶어요 영어를 배우고 싶어요 저를 좀 도와주시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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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을 잃었어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сколько это стоит? 이거 얼마예요? 이거 얼마예요? 이거 얼마예요? 이름이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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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존이에요 저는 존이에요 저는 존이에요 어디서 오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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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적이 어디예요? 국적이 어디예요? 국적이 어디예요? 국적이 어디서 오셨습니까? 국적이 어디서 오셨습니까? 국적이 어디서 오셨습니까? 어디서 오셨습니까? 어디서 오셨습니까? 어디에 살고 계세요? 어디에 살아? 어디에 살아? 스페인에 살고 있어요 스페인에 살고 있어요 스페인에 살고 있어요 베를린에서 태어났어요 베를린에서 태어났어요 베를린에서 태어났어요 베를린에서 태어났어요 독일에서 자랐어요 독일에서 자랐어요 독일에서 자랐어요 오늘 날씨는 어때요? 몇 시에요? 몇 시에요? 2시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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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У вас есть деньги? 돈 있어요? 돈 있어요? 돈 있어요? 어디에 있는지? 화장실은 어디예요? 화장실은 어디예요? 화장실은 어디예요? 몇 살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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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십살이에요 какой твой адрес? 주소가 어떻게 돼요? 전화번호는 어떻게 돼요? 전화번호는 어떻게 돼요? 어디 가는 거예요? 어디 가는 거예요? 전화번호는 어떻게 돼요? 이메일 주소는 어떻게 돼요? 이메일 주소는 어떻게 돼요? 행운을 빌어요 행운을 빌어요 잘했어요 잘했어요 생일 축하해요 생일 축하해요 생일 축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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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사랑해요 널 영 영 영 영 1 2 3 3 4 5 6 6 6 7 7 8 9 9 9 10 10 10 понедельник 10 11 12 12 12 12 13 15 15 12 12 13 14 15 15 15 15 16 16 18 20 23 22 22 수요에 목요에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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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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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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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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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4. 5. 5. 7. 9. 10. 14. 17. 18. 19. 20. 20. 22. 22. 22. 22. 22. 22. 22. 좋은 의견이에요 도일은? 확실해요? 확실해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확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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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을 설명해 줄래요? 이것을 설명해 줄래요?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영어로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영어로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일본어로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일본어로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일본어로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 동물의 일종이에요 동물의 일종이에요 동물의 일종이에요 이 단락을 읽을 수 있나요? 이 단락을 읽을 수 있나요? 이 단락을 읽을 수 있나요? 이 단어를 읽을 수 있나요? 이 단어를 읽을 수 있나요? 이 단어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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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오래 머무르나요? 얼마나 오래 머무르나요? 이 단어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몰라요. 이 단어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몰라요. 다른 단어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몰라요. 이 단어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몰라요. 하루만 머무를 거예요 Когда ты уходишь? 언제 떠나나요? 언제 떠나나요? 내일 떠나요? 내일 떠나요? 내일 떠나요 내일 떠나요 для чего ты здесь? 여기 왜 오셨나요? 여기 왜 오셨나요? 여기 왜 오셨나요? ездить в отпуске 휴가차 방문했어요 휴가차 방문했어요 휴가차 방문했어요 ездить по делу 사업차 방문했어요 사업차 방문했어요 вот моя визитка 제 명함이 여기 있어요 제 명함이 여기 있어요 제 명함이 여기 있어요 мне нравится здесь 여기 정말 좋아요 여기 정말 좋아요 여기 정말 좋아요 어떤 점이 좋은가요? 어떤 점이 좋은가요? 어떤 점이 좋은가요? 어떤 점이 좋은가요? мне нравится погода 날씨가 좋아요 날씨가 좋아요 날씨가 좋아요 мне нравится люди 사람들이 좋아요 사람들이 좋아요 사람들이 좋아요 사람들이 좋아요 мне нравится 음식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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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какая сегодня погода? 오늘 날씨는 어때요? 오늘 날씨는 어때요? 오늘 날씨는 어때요? 오늘 날씨는 어때요? 요.: 오늘 날씨는 어때요? 비가 올 거예요 추워요 더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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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분은 어때요 기분은 어때요 기분은 어때요 몸이 안 좋아요 몸이 안 좋아요 몸이 안 좋아요 몸이 안 좋아요 더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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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고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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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좀 드실래요 뭐 좀 드실래요 뭐 마실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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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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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다예요. 그게 다예요. 그게 다예요.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이에요. 좋은 아침이에요. 좋은 아침이에요. 좋은 오후에요. 좋은 오후에요. 좋은 오후에요. 좋은 저녁이에요. 좋은 저녁이에요. 좋은 저녁이에요. 좋은 저녁이에요. 좋은 저녁이에요.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잘 지냈어요. 잘 지냈어요? 잘 지냈어요?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잘 지냈어요. 잘 지냈어요. 잘 지냈어요. 잘 지냈어요. 잘 지냈어요. 저는 잘 지내요 저는 잘 지내요 저는 잘 지내요 좋지 않아요 좋지 않아요 좋지 않아요 좋지 않아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 Пока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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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увидимся 나중에 봐 나중에 봐 나중에 봐 나중에 뵈요 나중에 뵈요 나중에 뵈요 아 왜 당신은 어때요 당신은 어때요 당신은 어때요 지금까지 어떻게 지냈어요 지금까지 어떻게 지냈어요 지금까지 어떻게 지냈어요 별일 없어요 별일 없어요 별일 없어요 별일 없어요 엄청 바쁘게 지냈어요 엄청 바쁘게 지냈어요 엄청 바쁘게 지냈어요 만나서 반가워요 만나서 반가워요 만나서 반가워요 скоро увидимся 두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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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 배요 내일 배요 내일 배요 내일 배요 몸조심하세요 네 네 네 네 네 Нет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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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 네 네 네 네 네 Может быть 아마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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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Спасибо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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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고맙습니다 пожалуйста 천만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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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요 제발요 извините меня 실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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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시인가요? 실례합니다 몇 시인가요? 실례합니다 몇 시인가요? 실례합니다 몇 시인가요? 몇 시인가요? 실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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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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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Вы говорите по-арабски. 영어를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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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немного. 아주 조금이요. 아주 조금이요. 아주 조금이요. я не говорю по-немецки. 영어를 할 수 있어요? 독일어를 못해요. 독일어를 못해요. 독일어를 못해요. 독일어를 못해요. 영어를 할 수 있어요 영어를 잘 못해요 영어를 잘 못해요 영어를 잘 못해요 I don't know 몰라요 몰라요 вы понимаете? 이해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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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я понимаю 이해했어요 이해했어요 이해하지 못했어요 не могли бы вы еще раз это повторить, пожалуйста? 다시 한번 말해줄래요? 다시 한번 말해줄래요? 다시 한번 말해줄래요? 더 천천히 말해줄래요? 더 천천히 말해줄래요? 더 천천히 말해줄래요?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저게 뭐예요? 저게 뭐예요? 저게 뭐예요? пожалуйста, запишите это 적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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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말해요? 독일어로 안녕은 어떻게 말해요? 어디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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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게 뭐예요? 집이에요 집이에요 일하고 있어요 일하고 있어요 직업이 뭐예요? 직업이 뭐예요? 직업이 뭐예요? 저게 뭐예요? 선생님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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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이에요 학생이에요 영어를 배우고 싶어요 영어를 배우고 싶어요 네 могли бы вы помочь мне 저를 좀 도와주시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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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g사고 싶어요 nursingcken 저를 남iczку 저를 참고 싶어요 길을 잃었어요 길을 잃었어요 길을 잃었어요 길을 잃었어요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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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얼마예요? 이거 얼마예요? 이거 얼마예요? 이거 얼마예요? 이름이 뭐야? 이름이 뭐야? 이름이 뭐야? 내 이름은 존이예요 제 이름은 존이예요 저는 존이예요 저는 존이예요 존이예요 어디서 오셨습니까? 어디서 오셨습니까? 어디서 오셨습니까? 어디서 오셨습니까? кто вы по национальности? 국적이 어디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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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에 살아? 스페인에 살고 있어요 스페인에 살고 있어요 베를린에서 태어났어요 베를린에서 태어났어요 독일에서 태어났어요 독일에서 자랐어요 오늘 날씨는 어때요? 오늘 날씨는 어때요? 몇 시에요? 몇 시에요? 2시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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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있어요? 돈 있어요? 화장실은 어디예요? 화장실은 어디예요? 몇 살이예요? 몇 살이예요? 30살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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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번호는 어떻게 돼요? 어디 가는 거예요? 어디 가는 거예요? 이메일 주소는 어떻게 돼요? 이메일 주소는 어떻게 돼요? 이메일 주소는 어떻게 돼요? 어디 가세요? 행운을 빌어요 행운을 빌어요 행운을 빌어요 молодец 잘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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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즐거운 성탄절 되세요 즐거운 성탄절 되세요 즐거운 성탄절 되세요 생일 축하해요 생일 축하해요 생일 축하해요 생일 축하해요 오라 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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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해요 поздравляю 축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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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여행 되세요 식사 맛있게 하세요 식사 맛있게 하세요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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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영 영 영 영 1 2 2 3 3 4 4 5 5 6 6 6 7 7 7 8 9 9 9 9 9 9 10 10 10 10 10 10 11 11 12 12 12 12 12 13 14 14 15 15 15 16 16 17 18 18 18 19 19 20 20 15 16 15 16 17 18 16 18 17 пятница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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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суббота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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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воскресенье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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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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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вчера 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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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 내일 이제 가야 해요 이제 가야 해요 이제 가야 해요 이제 가야 해요 좋은 의견이에요 좋은 의견이에요 좋은 의견이에요 확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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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네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영어로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영어로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영어로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일본어로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일본어로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일본어로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 예를 들어 동물의 일종이에요 동물의 일종이에요 동물의 일종이에요 이 단어를 읽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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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단어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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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을 어떻게 발음하나요 이것을 어떻게 발음하나요 이 단어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얼마나 오래 머무르나요? 얼마나 오래 머무르나요? 1주일 동안 머무를 거예요. 1주일 동안 머무를 거예요. 1주일 동안 머무를 거예요. 1주일 동안 머무를 거예요. 하루만 머무를 거예요. 1주일 동안 머무를 거예요. 2주일 동안 머무를 거예요. 언제 떠나나요? 2주일 동안 머무를 거예요. 내일 떠나요. 내일 떠나요. 내일 떠나요. 2주일 동안 머무를 거예요. 2주일 동안 머무를 거예요. 2주일 동안 머무를 거예요. 1주일 동안 머무를 거예요. 2주일 동안 머무를 거예요. 2주일 동안 머무를 거예요. Ездить по делу. 사업차 방문했어요 제 명함이 여기 있어요 제 명함이 여기 있어요 여기 정말 좋아요 여기 정말 좋아요 어떤 점이 좋은가요? 날씨가 좋아요 날씨가 좋아요 날씨가 좋아요 мне нравятся люди 사람들이 좋아요 사람들이 좋아요 오늘 날씨는 어때요? 오늘 날씨는 어때요? 오늘 날씨는 어때요? 날씨가 좋아요 비가 올 거예요 추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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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жарко 더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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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워요 기분은 어때요 기분은 어때요 기분은 어때요 몸이 안 좋아요 몸이 안 좋아요 몸이 안 좋아요 몸이 안 좋아요 더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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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분은 어때요 더워요 기분 좋아요 기분 좋아요 더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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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퍼요 슬퍼요 더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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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고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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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좀 드실래요 뭐 좀 드실래요 뭐 좀 드실래요 뭐 마실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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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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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다예요. 그게 다예요. 그게 다예요.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이에요. 좋은 아침이에요. 좋은 아침이에요. 좋은 오후에요. 좋은 오후에요. 좋은 오후에요. 좋은 저녁이에요. 좋은 저녁이에요. 좋은 저녁이에요.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잘 지냈어? 잘 지냈어? 잘 지냈어? 잘 지냈어요? 잘 지냈어요? 잘 지냈어요? 잘 지냈어요? 잘 지냈어요? 잘 지냈어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잘 지냈어요? 잘 지냈어요. 잘 지냈어요? 저는 괜찮아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가즈 toc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아요 저는 잘 지내요 저는 잘 지내요 좋지 않아요 좋지 않아요 좋지 않아요 안녕히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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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 보이림사 나중에 봐 나중에 봐 나중에 봐 до скорой встречи 나중에 뵈요 나중에 뵈요 나중에 뵈요 나중에 뵈요 당신은 어때요? 당신은 어때요? 당신은 어때요? 지금까지 어떻게 지냈어요? 지금까지 어떻게 지냈어요? 지금까지 어떻게 지냈어요? ничего 별일 없어요 별일 없어요 별일 없어요 별일 없어요 엄청 바쁘게 지냈어요 엄청 바쁘게 지냈어요 엄청 바쁘게 지냈어요 приятно 만나서 반가워요 만나서 반가워요 만나서 반가워요 만나서 반가워요 만나서 반가워요 또 뵈요 다시 뵈요 내일 뵈요 내일 뵈요 내일 뵈요 내일 뵈요 비리기시벼 몸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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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네 네 네 네 넷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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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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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도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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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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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례합니다 실례합니다 몇 시인가요? 실례합니다 몇 시인가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고맙습니다 문제 없어요 문제 없어요 문제 없어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вы говорите по-арабски 아랍어를 할 수 있어요? 아랍어를 할 수 있어요? 아랍어를 할 수 있어요? 영어를 할 수 있어요? 영어를 할 수 있어요? 영어를 할 수 있어요? 영어를 할 수 있어요? 독일어를 할 수 있어요? 독일어를 할 수 있어요? 영어를 할 수 있어요? 아주 조금요 아주 조금요 아주 조금요 아주 조금요 영어 말하지 않아요 독일어를 할 수 있어요 독일어를 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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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를 할 수 있어요 영어를 할 수 있어요 영어를 잘 못해요 영어를 잘 못해요 영어를 잘 못해요 영어를 잘 못해요 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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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Вы понимаете? 이해했어요 이해했어요 Я понимаю 이해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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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해하지 못했어요 Не могли бы Вы еще раз это повторить, пожалуйста? 다시 한번 말해줄래요? 다시 한번 말해줄래요? 다시 한번 말해줄래요? 다시 한번 말해줄래요? Не могли бы Вы говорить медленнее, пожалуйста? 더 천천히 말해줄래요? 더 천천히 말해줄래요? 더 천천히 말해줄래요? что это?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저게 뭐예요? 저게 뭐예요? Пожалуйста, запишите это. 적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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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어로 안녕은 어떻게 말해요? 독일어로 안녕은 어떻게 말해요? 독일어로 안녕은 어떻게 말해요? 어디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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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어로. 독일어로. 집이에요. 집이에요. 일하고 있어요. 일하고 있어요. 일하고 있어요. 직업이 뭐예요? 직업이 뭐예요? 직업이 뭐예요? 직업이 뭐예요? 학생이에요. 학생이에요. 영어를 배우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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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를 배우고 싶어요? 영어를 배우고 싶어요. 영어를 배우고 싶어요. 영어를 배우고 싶어요? 영어 배우고 싶어요. 영어를 배우고 싶어요. 영어 배우고 싶어요. haw hiens 이렇게 추천해요? 길을 잃었어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Сколько это стоит? 이거 얼마예요? 이거 얼마예요? 이거 얼마예요? 이름이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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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이름은 존이에요. 제 이름은 존이에요. 저는 존이에요. 저는 존이에요. 어디서 오셨습니까? 어디서 오셨습니까? 어디서 오셨습니까? 어디서 왔어? 어디서 왔어? кто вы по национальности? 어디서 왔어요? 국적이 어디예요? 국적이 어디예요? 국적이 어디예요? 국적이 어디서 왔어요? 미국 출신이에요. 미국 출신이에요. 미국 출신이에요. 스페인 출신이에요. 스페인 출신이에요. 어디서 오셨습니까? 어디서 오셨습니까? 어디에 살고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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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에서 자랐어요 오늘 날씨는 어때요? 오늘 날씨는 어때요? 오늘 날씨는 어때요? 몇 시에요? 몇 시에요? 몇 시에요? 몇 시에요? 두 시에요? 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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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에요? 전화번호는 어떻게 돼요? 어디 가는 거예요? 어디 가는 거예요? 이메일 주소는 어떻게 돼요? 이메일 주소는 어떻게 돼요? 행운을 빌어요 행운을 빌어요 잘했어요 잘했어요 생일 축하해요 생일 축하해요 오라 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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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поздравляю 축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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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여행 되세요 좋은 여행 되세요 축하해요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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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사랑해요 저도 사랑해요 저도 사랑해요 저도 사랑해요 널 영 영 영 영 один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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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일 일 일 일 일 삼 삼 삼 четыре 사 사 사 사 пять 오 오 오 오 шесть 요 요 요 칫 칫 칫 칫 칫 칫 칫 칫 восем 칫 칫 칫 칫 칫 칫 구 구 구 구 десять 십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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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요일 금요일 суббота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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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воскресенье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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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сегодня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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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вчера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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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mographics 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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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가야 해요 이제 가야 해요 이제 가야 해요 좋은 의견이에요 좋은 의견이에요 두 일은? 확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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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확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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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беспокойтесь об этом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네? 네? 이것을 설명해 줄래요? 이것을 설명해 줄래요? 이것을 설명해 줄래요?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영어로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영어로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영어로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일본어로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 예를 들어 예를 들어 이것은 животное 동물의 일종이에요 동물의 일종이에요 동물의 일종이에요 이 단락을 읽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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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단락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몰라요. 이 단락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몰라요. 이 단락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몰라요. 이 단락을 읽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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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오래 머무르나요? 얼마나 오래 머무르나요? 얼마나 오래 머무르나요? 이 단락을 읽을 수 있나요? 이 단락을 읽을 수 있나요? 하루만 머무를 거예요? 하루만 머무를 거예요 언제 떠나나요? 언제 떠나나요? 언제 떠나나요? уезжаю завтра 내일 떠나요 내일 떠나요 내일 떠나요 для чего ты здесь? 여기 왜 오셨나요? 여기 왜 오셨나요? 여기 왜 오셨나요? ездить в отпуске 휴가차 방문했어요 휴가차 방문했어요 ездить по делу 사업차 방문했어요 사업차 방문했어요 вот моя визитка 제 명함이 여기 있어요 제 명함이 여기 있어요 мне нравится здесь 여기 정말 좋아요 여기 정말 좋아요 여기 정말 좋아요 여기 정말 좋아요 어떤 점이 좋은가요? мне нравится погода 날씨가 좋아요 날씨가 좋아요 날씨가 좋아요 мне нравится люди людей 사람들이 좋아요 мне нравится 음식이 좋아요 음식이 좋아요 음식이 좋아요 날씨가 좋아요 날씨가 좋아요 오늘 날씨는 어때요? 오늘 날씨는 어때요? 물이 좋아요 дождь собирается 비가 올 거예요 비가 올 거예요 비가 올 거예요 холодно 추워요 жарко 더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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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Как вы себя чувствуете? 기분은 어때요? 기분은 어때요? 기분은 어때요? 기분은 어때요? 몸이 안 좋아요 몸이 안 좋아요 몸이 안 좋아요 기분은 어때요? 기분은 어때요? 기분은 어때요? 기분 좋아요 기분 좋아요 기분은 어때요? 기분 좋아요 기분 좋아요 기분 좋아요 기분 좋아요 기분 좋아요 슬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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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고파요 меня мучает жажда 목말라요 목말라요 Вы хотите что-нибудь съесть? 뭐 좀 드실래요? 뭐 좀 드실래요? Ты хочешь выпить? 뭐 마실래요? 뭐 마실래요? 뭐 마실래요? 뭐 마실래요? что-нибудь еще? 다른 건 없어요? 다른 건 없어요? 그게 다예요 그게 다예요 뭐 마실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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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마실래요?